안녕하세요 카이정 헤어 디자이너 김유나입니다 배움을 좋아하고 열정이 있고 고객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디자이너입니다 옛날부터 남을 꾸며주기를 좋아했었는데 여러가지를 배움에 있어서 헤어가 저한테는 가장 잘 맞고 재미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남자 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고객님한테 접목시키면서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이 잘 돼서 아마 저를 찾아주지 않을까 합니다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와 1대1 맞춘 상담을 통해서 원하시는 디자인 멋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유나입니다